네 안녕하세요 아직 게임방입니다. 다시 왔죠? 조금 무서운 게임인 것 같아요. 전장방이다 어제 1,2편을 진행하고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1,2편을 진행하고 잤어요. Mr. Churchill, it's an honor, sir. So out with it. What couldn't you tell me yesterday? There's no hope for any of them. I... I don't know. It's not radiation poisoning. The water's clean. The air is clean. It's not the food. We get the symptoms. I can't shake the feeling that someone is up to something. Damn it, George. We don't have time for your fantasies. You need to figure this out with facts. We don't know where this thing comes from. Or how it will spread. We have no cause. We have no cure. We just don't have the resources to deal with it. There is no help. There is no cavalry. It's just us. So get yourself together and fix this. Do you understand me? What's that? I...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at damn brat is a waste of air. It's what the human race has got to look forward to. This is what the human race has got to look forward to.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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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good way. 미래다 6784명이 죽었고 리포트를 기다리는 중이고 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볼 건 없고 조금 무섭다 여긴 뭐야 스토리가 어떤 거야 조정 과제가 하나 달성 됐네요 아 MBC 방호복 안전수칙상 핵 방사선 노출이 일어날 경우 보호를 위해 단가가 필요하다 뭐 해보고 방호복 장갑 부추구도 포함해서 뭐 뭐 뭐 뭐 그렇다 오염된 지역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지퍼와 잠금 부분이 확실히 일봉되었는지 확인해라 저런 거는 안 적혀 있어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둘러봤죠 emergency access only 그렇지 쉽게 되겠냐 여기는 볼 게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요 도전 과제 달성 완료 알람 일단은 방호복을 입었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었기 때문에 발음이 동작을 입었기 때문에 자리에 수밀하는 것 의미하는 것 자, 휴관을 입었기 때문에 벅에 도전을 입었느냐 에너지 말하네 백두 지하 4층 I can't see anything 알았다. 알았다. 여기는... 인기 여과장치 유닛 검사 중앙 여과장치 이상 없고 청소기 도구체하고 백업을 하긴 했다. 측정값이 조금 높아지지만 프랭크에 의하면 아직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오히려 다행이다. 중앙유닛의 필터 재고가 걱정이다. 중앙유닛의 필터 재고 방향을 줄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용해가고 있고 프랭크가 남은 필터와 팩업을 더 긴 시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뷰조카 더니하기도 했다. 알겠어? 알겠는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필터율 72% 필터 고장은 막혔다. 즉시 필터 교체해라 필터를 교체해야 하네요. 어떻게 해냈지 알겠지? 그 터미를 사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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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 1992 1910, filed by F. Hurley ran scheduled tests to backup filtration unit rad levels way too high on output over 500 rem, red lights across the board thought it was a duff filter tried a new one, same sacrificed a Geiger stuck it on a rod and ran it round Cicero نحن نجد أجل هناك فقال هناك فقال نحن نجد هناك فقال أجل أجل الآ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어. 여기가 약간 크랙이 생긴 것 같은데? 뭐야? 볼게 없어? 클릭되는게 없죠? 클릭이 없어요? 아...이상한거 나오는거 아니야? 아... 필터가 맛있겠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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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처리하면 되는거야? 이걸 잡고 이거 넣어줍니다 혼자 이렇게 이런 공간 안에 있으면 얼마나 떨릴까요? 소리가 너무 음산해 덜 들어야지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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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자세히 알고 계세요! 나한테 자세히 안 돼! 나한테 질러! 나야 해! 나야 해! 쟈! 쟈! 너의 것들이 다 된다! 집 밖은 위험한 거죠 엄마 말은 또 옳고 게임이 조작이나 이런 걸 할 때 클릭하고 빨리 클릭하라고 할 때 빨리 클릭하면 됩니다 어떻게 된 건데 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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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저래? 계단이 아니고 사다리에서? 연기 대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뼈가 부러져서 튀어나온 거였구나. 뭔가 박힌 게 아니라 뼈가 부러져서 튀어나온 거였구나. 아... ...뭐마에 집중해 주의가esse. lundain어attend. 네, 그가 예쁘다? 뼈 아래에 뼈는 전툴 있어서는 뼈가 상대로 안 되었데도요. 그리고 두 문과 주의가 처음으로 보면 뼈가 거의가 없었는데요. 제가 Об사관을 안 한게 없었을때는... 뼈가 이것을 전혀 없을 때. 차이는 없을 때, 그렇듯이. 전염병 같은게 돌았구나 아니 근데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골절상이 높은 사다리이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굉장히 낮은 린덴 솔루션 위험하다 이걸 하지마 그럼 이디에 아 아멘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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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그럼 저렇게 조용도우면 지금도 굉장히 아플텐데 우와 방사선 여기까지만 끊고 가볼게요 다음 스토리가 어떨지 궁금한데 매일매일 조금조금씩 진행을 해서 올려볼게요 이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이게 대단하지 않던 간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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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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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christ's sake margaret keep your little shit in his quarters before he explores the wrong place and gets us all killed see you at all immediately where to go where to go where to go where to go 벙커 진행해봤습니다. 나름 굉장히 음산하고 분위기 있고 컨트롤 요하고 뭐 그런 액션 이런 것도 없지만 굉장히 훌륭한 연기력을 가진 이 배우로 인해서 빠져드는 게임인 것 같아요. 처음엔 되게 주류했는데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 또 진행을 해서 또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께은방이었습니다.